대한민국 진짜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영어의 각종 접속사와 절과의 상관관계에 얽힌 비밀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영어의 절에 대한 학습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고급 문법입니다. 즉 이 강의가 이 책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하이라이트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어의 절과 각종 접속사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숨은 비밀을 확실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절의 종류를 결정하는 주인공이 다름 아닌 접속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두 절을 서로 연결할 때 대등접속사인 and, but, or, so, for를 사용한 절은 대등절이 되고 그 밖의 접속사인 종속접속사를 사용한 절들은 모두 종속절이 됩니다. 이때 종속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종속접속사의 종류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등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 접속사는 명사절과 부사절을 인도하고 관계사는 형용사절과 명사절을 인도하며 의문사는 오직 명사절만을 인도합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은 끌고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고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왼쪽에는 종속접속사 이렇게 해놓고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라고 하는 세 종류의 종속접속사들이 나오고요. 다음에 절의 종류 해가지고 오른쪽 위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세 가지 종속절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보는 방법은 종속접속사의 입장에서 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 종속절의 입장에서 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종속접속사의 입장에서 한번 이 도표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접속사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접속사는요, 명사절과 부사절만 끌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관계사는 명사절과 형용사절을 끌고 다니는 말이라는 뜻이고 의문사는 명사절만 끌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에는 종속절의 입장에서 이 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명사절은요, 접속사로도 만들고 관계사로도 만들고 의문사로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접주동도 되고 관주동도 되고 의주동도 다 명사절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절일 경우에는 관주동만 가능하다는 거죠. 즉, 관계사절만 형용사절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부사절이 있는데요. 부사절은 접속사에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즉, 부사절은 접주동으로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즉, 접속사절로만 부사절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관계를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만 여러분이 앞으로 이 접속사와 절과의 관계를 확실히 알아서 헷갈리지 않고 절 박사가 될 수 있는데 절 박사는 문장론 박사고 문장론 박사는 결국 문법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렵더라도 꼭 잘 이해하고 암기에 두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절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문제가 없도록 확실한 지식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종속절은 또다시 앞에서와 같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등으로 나누어지고 또 부사절은 각각 때, 장소, 원인, 목적, 결과, 조건, 양보, 모양, 비교 등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떼장, 원목, 결조, 양모비 아직 외우고 계시나요? 어쨌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들 중에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로는 that, 그 의미는 뭐뭐인 것, 뭐뭐라는 것 이런 의미로 쓰는 말인데 이런 that이 있고 whether와 if, 뭐뭐인지 어떤지라는 뜻의 말이지요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의문사들과 관계대명사 what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로는 관계대명사인 who, which, that과 관계부사 where, when, why, how 이렇게 네마리가 있지요? 이때 관계부사절의 경우에는 그 절 앞에 그 절의 꾸밈을 받는 말인 선행사가 붙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형용사절이 되며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는 우리가 앞의 예문들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when, where, because, that, if, though, as, then 등이 있습니다. 종속 접속사로 쓰이는 말의 위치를 살펴보면 항상 주어 플러스 동사의 앞에 붙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종속절은 접주동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영어의 절의 어순이 우리말의 어순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말에서는 접속사를 주어나 동사보다 나중에 즉 그 문장의 끝에 쓰지만 영어에서는 접속사를 그 절의 품사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강의 우선, 중요 어순의 원리에 따라서 항상 주어 플러스 동사보다 앞에 즉 그 문장의 선두에 붙인다는 점이 우리말과 다른 점입니다. 결국 우리말과는 순서가 서로 정반대인 거죠. 따라서 절을 볼 때에는 항상 먼저 접속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쓰인다는 말입니다. A번 염은 볼까요? When I was a child, I had two close friends. 이 문장을 보면 왼절이 여기 붙어 있는데 문두부사로서 결국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어가 쓰인 순서대로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때 내가 어린아이였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순서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맨 뒤에 왔는데 그런데 영어에서는 when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절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맨 앞에 붙었어요. 왜냐하면 이 절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는 절입니까?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때라는 말을 의미하는 when이라는 말이 가장 이 절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습니까? 중요순을 배웠죠. 가장 중요한 말은 어디로 간다? 가장 앞으로 간다. 그래서 when이라는 말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접주동 이런 순서대로 이 절이 구성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해석해 보니까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두 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절은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며 순서가 접주동의 순서대로 쓰여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번염은 볼까요? He lives where I lived before. 그는 내가 전에 살았던 곳에서 산다. 이런 뜻인데요. 여길 보니까 lives가 자동삽니다. 그러면 문장이 여기서 끝났고 여기 뒤쪽은 이제 당연히 부사가 올 자리인데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절이 보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절은 무슨 절일까요? 당연히 부사절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내가 전에 살았던 곳에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곳에서가 이렇게 맨 뒤에 오는데 이 절 자체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절인데 이 where라는 말이 곳에서 즉 장소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말이니까 맨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접주동 순서대로 쓰여진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장은 주부술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니까 그는 내가 전에 살았던 곳에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where절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순서는 접주동의 순서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C번 예문 봅니다. I know that he can speak English fluently. 여길 보니까 앞에 주절이 나오고 여기 종속절이 있어요. 그런데 주절을 보니까 I know입니다. know는 타동사지요. 그러면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 자리를 가보니까 명사가 안 보이고 절이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제 무슨 절이 됩니까? 여러분 이미 박사가 됐죠? 이것은 당연히 목적으로 쓰이는 절이니까 명사절입니다. 그런데 누가 끌고 왔습니까? 대시라는 접속사가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 절의 배열 순서는 접주동의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접주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 절이 목적어 절이다 보니까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대시.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말 순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나는 알고 있다. 것을 어떤 것을입니까? 그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이 되죠. 그래서 우리말과 영어는 이렇게 순서가 완전히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거슬이 이렇게 이 말 꼬랑지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거슬 먼저 나오고 그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는 이런 순서대로 썼죠. 그것도 왜냐면 지금 이 내용은 결국 이 거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라고 대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이 대시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어서 결국 접주동 이런 순서대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뜻은 주부술부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점프하면 되겠죠. 나는 그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절은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임을 알 수가 있죠. D번 갑니다. She is a girl who has a long wavy blonde hair and blue eyes. 엄청 긴데요. 이것은 주부술부는 이렇게 is 앞에 잘리겠죠. 그리고 나서 동사를 보니까 비동사 is입니다. 비동사 뒤에는 보호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뒤에 보호를 찾아봤습니다. 보호는 명대형인데 명사인 걸이 보이네요. 그러면 걸은 누가 꾸며줍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꾸며주는데 어 같은 단어 형용사는 이렇게 앞에 붙이지만 구나절은 뒤로 붙이는데 그 뒤에를 가보니까 후가 절을 끌고 왔어요. 선행사가 당연히 사람이니까 후가 왔을 테니 얘는 무슨 절입니까? 당연히 형용사절로서 앞에 있는 거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겠죠. 왜 후를 썼나요? 선행사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주어가 따로 안 보이죠? 그러면 이 후가 주격이라는 뜻입니다. 즉 접속사 노릇, 즉 관계사 노릇과 대명사 노릇, 자기가 끌고 온 이 절 속에서 주어 노릇인 대명사 노릇을 얘가 겸해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 같은 접속사는 이렇게 이쪽 주절과 종속절을 접속만 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오는 절이 완벽한 절이 옵니다. 그런데 여길 보니까 이 후는 앞에 있는 she is a god이라는 이 절과, 즉 주절과 그 다음에 has long, wavy, blonde hair, and blue eyes라고 하는 이 절을 접속하는 접속사 노릇과 함께 자기가 끌고 온 절 속에서 주어 노릇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따로 없죠. 왜냐하면 얘가 겸직을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who, who, whom 중에 뭘 썼습니까? 그러니까 who를 썼죠. 왜냐하면 자기가 끌고 온 이 형용사 절 속에서 얘가 주어니까.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서 이 후절은 관계사와 주어 노릇을 얘가 같이 하니까 관주, 동의 순서로 쓰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거를 꾸며주는데 who는 해석하지 않으니까 전체 문장의 해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녀는 길고 곱슬곱슬한 금발과 푸른 눈을 가진 해석 안 하고 소녀이다가 되죠. 그래서 who가 끌고 온 이 관계대명사 절이 그 앞에 있는 선행사인 거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2번 염문 봅니다. I know what you wanna have. 여긴 보니까 주부설부를 나누면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no는 타동사죠. 알다라는 얘기니까 알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 가보니까 what you wanna have라고 하는 절이 보입니다. 일단 절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얘는 일단 품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적어 노릇하니까 명사 대신 썼으니까 명사절이지요. 명사절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해석을 해보니까 주부설부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잘리고 이렇게 잘리겠죠. 이렇게 가서 올라가면 됩니다. 나는 네가 그 다음에 want가 타동사고 그래서 이 to have는 want가 가진 목적어인데 have의 목적어가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예, 이 놈 what이 지금 접속사 노릇하러 앞으로 튀어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그 다음에 목적어입니다.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문장이다 보니까 이 what은 보니까 무엇을 이라고 하는 의문사적 개념으로 쓰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what이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면 I know라는 주절과 you want to have라는 종속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과 have의 목적어 역할 두 가지를 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접속사 역할과 자기가 끌고 온 절 속에서 목적어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절을 의문사 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접속사로 만든 절, 관계서로 만든 절, 의문사로 만든 절 세 개를 다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접속사로 만든 절은 특징이 어땠냐면 접속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끌고 온 절 속에서 뭔가 겸직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관계사 절과 의문사 절은 이렇게 자기가 끌고 온 절 속에서 자기가 맡은 일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즉 접속사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 노릇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끌고 온 절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 노릇도 같이 한다. 즉 겸직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왓절은 명사절로서 순서는 의주동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 노후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종속접속사로 쓰이는 말들인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의 용법상의 차이점을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들은 모두 종속절을 인도하지만 즉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인도하지만 서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접속사 살펴볼까요? 이 접속사는 순수하게 절과 절을 접속만 해주는 한 가지 일만 합니다. 따라서 뒤쪽에 항상 문장의 주요소를 모두 갖춘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단순히 주어 플러스 동사 앞에 붙어서 명사절과 부사절을 인도합니다. 따라서 어순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순, 즉 접주동의 순이 됩니다. 종속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예문 볼까요? A번 예문 보겠습니다. Whether it is true or not doesn't matter at all.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실제 주부술부는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절 전체가 지금 명사절로서 주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술부는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제 이 절을 살펴보면 앞에 이렇게 whether라는 접속사가 있지만 이 뒷부분의 절이 주어, 동사, 포어 이렇게 완벽한 문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 절은 접주동 이런 순서대로 쓰여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 whether절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의 주어로 쓰인 명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쓰인 그런 문장이죠. B번 예문 보겠습니다. I know that it is true.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 이런 뜻인데요. 이 문장을 보니까 that이라는 접속사가 앞에 있는 I know라는 절과 뒤에 나오는 it is true라는 절을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hat은 and, but, or, so, for에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종속 접속사고 that이 끌고 온 이 절은 종속절인데 자리를 보니까 주부술부 앞에 이렇게 잘라놓고 no를 살펴보니 타동사죠.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 이 절이 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no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 속에 단어들이 놓인 순서를 보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인데 이 절 속에 주부술부를 이렇게 자르고 동사를 살펴보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입니다. 그런데 뒤에 true라는 보호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이 왔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접속사가 끌고 온 절은 뒤에 있는 그 절의 형태가 완벽한 문장의 형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절은 타동사인 no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고 이것은 접속사절이라서 접주동의 순서대로 쓰여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C번 염문 볼까요? 내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은 그 남자가 날 사랑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야.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주부술부 전체 주부술부는 is 앞에 자르는데 앞에 가 보니까 또 절이 있고요. 동사가 비동사인데 뒤에 보호자리 가 보니까 또 절이 나와요. 즉 주어와 보호가 모두 절인 경우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주어절이 아니라 밑줄이 쳐있는 이 보호절인데요. 보호는 명대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은 무슨 절일까요? 일단 대명사는 절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절이 되려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가 없이 그냥 절이 왔으니까 얘는 눈감고 찍어도 명사절입니다. 즉 이 is라고 하는 비동사의 보호로 쓰인 명사절인데 이렇게 if절이 명사절로 쓰일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부술부 이렇게 나누고요. 여기에서 이 전체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부술부를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주부부터 해석하고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정말로 궁금한 것은 그런 뜻이니까 이 왓절은 무엇이 아니고 것으로 해석돼 있으니까 사실 이것은 관계대명사 왓절입니다. 그리고 명사절이 되겠죠. 주어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is if he loves me 그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f절은 접속사 주어동사 즉 접주동의 순서로 배열되어서 명사절을 이루면서 is의 보호로 쓰인 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D번 예문 보겠습니다. When he was young, he was very popular among hot girls. 그가 젊었을 때 그는 예쁜 여자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왠절을 한번 살펴보죠. When he was young 자리를 보니까 문두부사 자리에 있습니다. 즉 문두부사로서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그런데 모든 부사절은 접주동만 쓴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접주동이겠죠. 접속사 when과 he was라는 주어동사 영이라는 보호까지 해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있고요. 그래서 이 왠절은 문두부사로 쓰인 부사절이며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이 절을 이루는 단어의 배열 순서는 접주동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그가 젊었을 때가 되죠. 그는 예쁜 여자애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예문 보겠습니다. Oops, I need to return home now because I left my cell phone at home. 나는 내 폰을 집에다 놓고 와서 지금 집으로 되돌아가 봐야만 돼.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도 보니까 주부술부 need 앞에 자르고 need가 타동사입니다. 목적을 살펴보니까 투부정사가 왔네요. 투부정사 to return home now까지가 목적이고 문장이 끝났어요. 그럼 because 절은 앞에 있는 need를 꾸며주는 부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사절은 무슨 절만 쓴다고요? 접속사절만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because라는 접속사가 I left my cell phone. I 주어 left 타동사 my cell phone. 이거 목적어네요. 완벽한 문장의 뼈대를 다 갖추고 있는 절을 끌고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ecause 절은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로서 접속사 주어동사 즉 접주동의 순서대로 쓰여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에는 관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관계대명사 who is that what과 관계부사 where when why how 이렇게 각각 사이좋게 관계대명사 4마리 관계부사 4마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계사의 역할 즉 절과 절을 접속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자기가 이끌고 온 절 안에서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의 역할을 관계부사는 부사의 역할을 함께 함으로써 항상 두 가지 일을 겸직합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거죠? 따라서 주격 및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뒤쪽에 항상 문장의 주요소 중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앞에 있는 그 관계대명사가 겸직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주어나 목적어 같은 말이 또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부사의 경우에는 그 관계부사가 나타내는 부사가 빠진 문장이 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앞에 where이 왔으면 where이 장소니까 뒤에 만약에 장소 부사가 또 오면 두 개가 겹치게 되겠죠. 또 when이 왔으면 뒤에 시간 부사가 또 오면 겹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앞쪽에 y가 왔으면 뒤에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 또 오면 겹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앞쪽에 관계부사 how가 왔는데 방법에 해당하는 말이 뒤에 또 오면 그 방법 부사가 이중으로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동어 회피를 배웠지 않습니까? 영어는 동일한 말을 두 번 겹쳐서 쓰지 않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뒤에 똑같은 말은 안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관계부사와 겹치는 그 관계부사가 나타내는 그러한 부사가 빠진 문장이 뒤쪽에 온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관계사는 무슨 절을 인도하냐면 형용사절과 명사절을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부사절은 오직 접속사가 달고 다닌다 그랬으니까 이 관계사는 형용사절과 명사절을 인도하고요. 어수는 당연히 관계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즉 관주동의 순서가 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의 예문들을 살펴보죠. The girl who likes me is Tom's sister. 이 문장을 보니까 날 좋아하는 그 여자에는 Tom의 여동생이야 이런 뜻인데요. 일단 전체 주부술부는 이 자 앞에 이렇게 나눕니다. 주부를 살펴보니까 The girl who likes me가 있어요. 주부가 복잡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명사 찾아봤더니 거리 걸립니다. 얘가 주어고 좌우에 있는 놈들은 다 형용사라 그랬는데 더는 단어라서 앞에. 후가 이끌고 온 이 절은 절이라서 뒤쪽에 있는 거죠. 선행사가 사람 거리니까 후로 받았는데 똑같은 말이라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무슨 절일까요? 당연히 형용사 절이고 오른쪽 날개부터 접어서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나를 좋아하는 그 소년은 Tom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가 끌고 온 이 절은 형용사 절로서 이 후가 주격을 썼으니까 접속사 노릇과 주어 노릇을 같이 한다는 뜻이니까 관주동 이 순서대로 쓰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B번 예문 보겠습니다. That boy is Minho whose girlfriend is Suzy the pretty singer. 저 남자애가 자기 여자친구가 그 예쁜 가수 수지인 Minho야 이런 뜻인데요. 여기엔 보니까 주부설부는 이자 앞에 이렇게 자르고 피동사니까 보호를 찾아봤더니 Minho라는 명사보호가 보입니다. 명사니까 누가 꾸며줄까요? 당연히 형용사가 꾸며주는데 그 오른쪽을 보니까 whose girlfriend is Suzy the pretty singer라고 하는 이 절이 왔는데 당연히 관계대명사 who, whose, whom 중에 whose가 끌고 왔으니까 형용사 절이고 당연히 whose가 된 것은 그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지요. 그래서 whose girlfriend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형용사로 쓴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접속사 역할과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그 뒤에 있는 girlfriend를 꾸며준다는 뜻이지요. 어쨌든 여기서도 주부설부를 이렇게 나누면 이 말은 결국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저 남자애가 자기 여자친구가 그 예쁜 가수 수지인 Minho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끌고 온 이 절도 결국은 그 어순이 관계사, 주어, 동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C번 염은 보겠습니다. She bought the bag which she wanted then. 여기서는 이 위치절이 왔는데 앞에 선행사가 bag입니다. 당연히 사물이니까 위치로 받았고요. 여길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부설부는 이렇게 wanted 앞에 잘립니다. 주어, 동사가 있는데 동사 wanted가 타동사인데 무엇이 안 보입니까? 목적어가 없죠.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이 위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목적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백과 같은 말이니까 주부설부 이렇게 나누고 그 여자는 그녀가 그때 원했던 그 가방을 샀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고 위치가 끌고 온 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 백을 꾸며주는 형용사 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관계사 주어, 동사, 즉 관주동의 순서대로 이 절이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D번 볼까요? He is the only man that I can trust in. 그랬습니다. 이 문장은 일단 전체 주부설부는 이렇게 나누죠. 동사가 비동사니까 뒤에서 보호를 찾아봤더니 man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명사니까 앞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형용사가 오죠. The only는 단어로 된 형용사라서 앞에 왔습니다.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뒤에 보니까 that이 끌고 온 절이 있어요. 주부설부 이렇게 나누죠. that은 왜 썼을까요? 그 선행사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말이라고도 했는데 그 앞에 붙은 말이 the only입니다. 그런데 the only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유일한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유일한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해져 있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that으로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that은 어쨌든 이 that은 앞에 있는 man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끌고 온 그러한 관계사지요. 그래서 이 문장을 전체로 해석을 해보니까 그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that이 무엇의 목적어인가 하면 보세요. I can trust in 했는데 trust은 자동사고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가 있죠. 그런데 목적어가 안 보여요. 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두 개로 보게 보면 he is the only man and I can trust in the man 원래는 그렇게 두 문장으로 나눠졌던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합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대절은 관계대명사절로서 그 단어의 배열 순서가 관주동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2번 예문 볼까요? that's just what I want. 주부술부는 이렇게 나눕니다. 동사가 비동사니까 뒤에서 뭘 찾아볼 수 있냐면 보호를 찾아볼 수 있죠. 보호는 명대형인데 뒤를 찾아보니까 what I want라고 하는 절이 왔어요. 그러면 보호로 오는 절은요. 항상 무슨 절밖에 없냐면 명사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사절인 건 알겠고요.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되느냐? 주부술부 이렇게 한번 나누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just라고 하는 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 what은 무엇이 아니라 것으로 해석되어 있으니까 관계사절입니다. 관계사절이고 명사절이죠. 그런데 생긴 모양을 보니까 여기에 이 절 속의 주어인 i와 동사인 want가 있는데 want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없죠? 어디로 갔나요? 접속사 노릇하려고 이렇게 앞으로 나간 what이 want의 목적어입니다. 즉 이 w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뜻이지요. 어찌되었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what절은 비동사의 보로스의 명사절이고 그 순서가 관주동의 순서대로 쓰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관계 부사의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예문입니다. That's the middle school where I once attended 저기가 내가 한때 다녔던 중학교야 라는 얘긴데요. 여기 보니까 주부술부를 나눈다면 is 앞에 짤리겠죠. is가 비동사니까 the middle school 이 보호입니다. 명사 보호죠. 누가 꾸며줍니다. 예. 형용사가 꾸며주는데 the middle 은 단어니까 명사 앞쪽에 놓았고 그 다음에 왜월절이 꾸며주고 있는데 선행사를 보니까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선행사가 사물은 사물인데 어떤 장소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낼 때는 사물이라도 위치로 받지 않고 관계 부사 왜월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이제 where I once attended 가 되는데 이 관계 부사 왜월은 결국 스쿨과 같은 말이니까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왜월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 스쿨을 꾸며주는 말인가 달게 이 말은 형용사 절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주부설부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원사 앞에 나누면 저것이 내가 한때 다녔던 이렇게 되죠. 얘는 해석하지 않고 그 중학교 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왜월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 스쿨을 꾸며주는 형용사 절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단어의 배열 순서가 Where I once attend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계사니까 관계사 주어 동사의 꼴로 즉 관주동의 순서대로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스몰 비 번 예문을 보니까 That's the place Where the school used to be before 저기가 전에 그 학교가 있었던 곳이야 라는 뜻이지요. 자 이 문장을 주부설부를 나눠보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원래는 보호가 더 플레이스 였어요. 그런데 이 말을 꾸며주기 위해서 Where the school used to be before 라고 하는 절이 왔거든요. 왜냐하면 장소니까 왜월로 받은 거죠. 그랬더니 더 플레이스도 장소라는 뜻 왜월도 장소라는 뜻이니까 동어 회피 똑같은 말 두 번 안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사를 생략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보호의 자리에 왜월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얘가 명사절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호로 쓰이는 절은 명사절만 쓰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절이 왔으니 주부설부를 나누겠죠? 이렇게 나눠봅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저것이 그 학교가 이전에 있었던 곳이야 장소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월절이 명사절인 것도 알겠고 이 비동사의 보호로 쓰인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 속에서 단어들이 노인 순서를 보니까 관계사 주어 동사 즉 관주동으로 쓰였고 이 절 자체는 비동사 이즈의 보호로 쓰인 명사절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C번 염문 보겠습니다. C번의 A번 봅니다. Do you have any special reason why you absented yourself from school yesterday? 너 어제 학교에 결석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니? 이런 얘기인데요. 이 Y절은 관계부사절이에요. 그래서 Y는 관계부사가 되겠죠? 선행사를 살펴보니까 리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리즌도 이유고 Y도 이유인데 왜 안 없앴냐면 그 앞에 보니까 any special 이라는 특별한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유 였으면 없앨 수 있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 이렇게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는 이 말을 여기다가 붙여줄래니까 리즌이라는 명사를 없애버리면 이걸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리즌이라는 말을 못 없애고 놔두다 보니까 Y가 이끌고 온 관계부사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 리즌을 꾸며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Y절은 결국 앞에 있는 선행사 리즌을 꾸며주는 절 그래서 형용사절이 됐죠. 형용사절이 됐고 그리고 그 절 속의 단어의 배열 순서는 관계사 주어 동사 즉 관주동의 꼴로 놓여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비번염은 보겠습니다. Well, now tell me the reason why you absented yourself from school yesterday. 자, 이제 나에게 네가 어제 학교에 결석한 이유를 말해봐. 이런 얘기인데요. tell이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tell은요. 사형식 동사라서 목적어가 두 개가 필요한데 여기에 간접 목적어가 하나 있고 the reason 원래 직접 목적어였는데 the reason 왔으니까 누가 꾸며줍니까? 당연히 why가 꾸며주기 위해서 와봤어요. 왔는데 the reason 도 이유 라는 얘기고 why도 이유 라는 얘기다 보니까 the reason 을 없앴습니다. 동어 회피 없애고 나니까 이제 이 Y절 전체가 원래 이 reason이 맡고 있던 직접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얘는 명사절로 변한 거예요. 명사절로 변했으니까 누굴 꾸며주거나 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래서 이 Y가 끌고 온 절은 명사절로 관계부사절 인데 Y가 끌고 온 절의 단어 배열 순서를 살펴보니까 관계사 주어 동사의 순인 겁니다. 즉 관주 동의 순서대로 쓰여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Y가 끌고 온 절은 무슨 절입니까? 관계사절로서 명사절로 쓰였고 이 본동사 텔의 직접 목적으로 쓰인 절입니다. 그리고 그 어순 배열 순서는 관주 동의 순서대로 되어있다. 얘기입니다. D번 염은 보겠습니다. D번 A Now show me the real way how you use the magic to hide yourself 자 그럼 네가 네 몸을 숨기기 위해서 마술을 쓰는 진짜 방법을 내게 알려줘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보니까 way 라는 선행사가 나오니까 뭘로 받았습니까? 예 how 라고 하는 말로 받아서 형용사절을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이것도 왜 선행사를 못 없앴냐면 the real way 그냥 방법이 아니라 진짜 방법을 일러줘 이런 말을 했거든요. 더 real 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나면 붙일 자리가 없어지니까 못 없앴어요. way 를 그래서 이제 결국 선행사가 살아있으니 이 하우절은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네가 너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그 마술을 쓰는 그 진짜 방법을 보여줘 알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장에 쓰이는 하우절과 같은 이런 절은 결국 그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까닭의 형용사절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절의 구성순서는 관주 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번 염은 볼까요? 오케이 I'll show you the way how I use the magic 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 way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방법이 아닌 그냥 방법이죠. 그래서 하우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없앤 거예요. 없애고 나니까 이 쇼도 사형식 동사인데 이게 간접 목적 어고 원래 이게 직접 목적 어인데 얘를 잡아먹었으니까 이 절은 앞에 있는 그 더 way의 자리를 차지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절은 직접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은 그 단어 배율 순서가 관계사 주어 동사 즉 관주동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에는 의문사가 이끌고 다니는 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who what which where when why how 로서 생긴 모양은 관계사 하고 동일한데 번역을 해보면 관계사 와 달리 의문 대명사나 의문 부사로 번역되는 것만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절과 절을 접속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자기가 이끌고 온 절 안에서 의문사 역할을 함께 두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의문사들은 그 의미가 who는 누가 누구를 what은 무엇이 무엇을 which는 어느 것이 어느 것을 where는 어디에 when은 언제 why는 왜 how는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긴 것을 보면 관계사 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일단 의문사로 쓰이게 되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의문사는 오직 명사절만 인도를 합니다. 어수는 의문사 주어 동사 꼴이 됩니다. 즉 의주 동의 순서가 된다는 얘기지요. 예문 보겠습니다. A번 Do you know who he is? 너 그 남자가 누군지 아니?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주부 술부가 노후 앞에 잘립니다. 여기 절이 하나 왔는데 타동사 노후의 목적어조로 왔으니까 명사절이죠. 이 의문사절은 오직 명사절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의문사절이라면 반드시 명사절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죠. 그래서 주부술부 이렇게 나눠보니까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뒤에 보호가 없죠? 어디로 갔을까요? 예 의문사가 보호인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절과 종속절로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도 해석하는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주어 주어 점프하고 올라가면 됩니다. 너는 그가 누구인지 아니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의문사 후가 이끌고 온 절은 타동사 노후의 목적어 노릇하는 명사절이고 의주 동골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번 예문 보겠습니다. Would you tell me what it is? 이 tell이라는 동사가 아까 사형식 동사라 그랬죠. 미가 간접 목적어고 what it is 는 직접 목적어로서 온 절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절 맞지요. 그리고 순서도 의주 동인 것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당신은 나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이 what은 의문사이고 이렇게 what이 끌고 온 절은 의주 동골로 되어 있는 명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C번 예문 보겠습니다. I don't know which is right between them. 나는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 라는 뜻이죠. 주부 슬부는 돈트 앞에 자르고 노우가 타동사인데 뒤에 가서 보니까 절이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죠. 그래서 의문사 위치가 끌고 온 이 절은 명사절이고 이 절의 배울 순서는 위치가 의문사이면서 주어니까 주어가 따로 없죠. 그래서 의주 동예 순서대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석은 나는 그것들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D번 예문 보겠습니다. Could you tell me where he lives 라는 문장인데 아까 테일이 사형식 동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테일은 사형식 동사로서 미 를 간접 목적으로 가졌고 이 의문사 왜월이 끌고 온 where he lives 라고 하는 절을 명사절로서 즉 직접 목적어 절로서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사 왜월이 끌고 온 절의 단어 배열 순서는 의문사인 왜월부터 시작해갖고 의주 동임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테일 앞에 자르고 lives 앞에 자르면 당신은 나에게 그가 어디에 사는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가 되는 겁니다. 이 where he lives 는 의문사가 끌고 온 절이며 의주동 꼴로 놓여져 있고 항상 명사절로만 쓰이는 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번 염문 보겠습니다. May I ask when you get up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언제 일어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얘기인데요. ask 가 타동사예요. 그러면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올 자리에 가봤더니 의문 부사 when 끌고 온 절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when you get up every morning 이런 절이 왔는데 일단 이 절은 노인 자리가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절의 단어 배열 순서를 봤더니 의문사 when 그 다음에 주어 you 그 다음에 get up 이라는 동사가 나왔죠. 의주동 꼬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F번 볼까요? I am wondering why he is angry with me now. 나는 그가 왜 지금 나에게 화가 나 있는지 궁금해 이 소리인데요. 주부술부는 M 앞에 자릅니다. 그런데 wonder 라는 말이 궁금해 하다라고 하는 타동사예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를 찾아가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의문부사 y가 끌고 온 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문사 절이고 모든 의문사 절은 명사 절인데 이것은 자리가 명사 자리 중에서도 wondering 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명사 절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의문사 절의 단어 배열 순서를 보니까 의문사 y를 필두로 해서 의주 동의 꼬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가 지금 나에게 왜 화가 나 있는지 궁금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 다음에 g번 나는 네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그리 쉽게 풀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긴 보니까 i'm really wondering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동사 니까 뒤에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어 자리에 누가 왔냐면 how 라는 의문사가 끌고 온 절이 왔습니다. 즉 의문사 절이 니까 목적어 노릇 할 수 있는 명사절 맞지요? 그래서 how you solve the problem that easily 라는 절이 왔는데 이 절의 단어 배열 순서를 보니까 의문사 how 를 필두로 의문사 주어 동사 꼴 즉 의주 동 꼴 임을 알 수 있구요. 자리로서는 wondering 이라는 타동사 목적어 자리 즉 명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석은 M앞에 자르고 solve 답 자르고 나는 니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그리 쉽게 풀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알아보았는가 하면 각각의 접속사의 종류와 그 접속사가 만드는 각각의 종속절의 종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 말이 도로 그 말 같고 그 말이 도로 그 말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그리 쉬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봐서 잘 모르겠으면 어쩌면 그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봐서 모르겠으면 두 번 보고 두 번 봐서 모르면 세 번 보고 그래도 모르면 다섯 번 열 번 보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만 앞으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까지 해서 접속사에 대한 모든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주 날카로운 매의 눈 고수의 눈을 가지고 이 문장들을 보자마자 헷갈리지 않고 딱딱 구분해서 분석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의 구화절에 대한 네 번째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 영어의 구화절 강좌는 다섯 편의 시리즈로 제공이 됩니다. 정확한 지식을 얻으시려면 다음 5편 강의까지 모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강좌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